이렇게 하고 야 정말 힘들다 코미디에다가 그 다음에 노래에다가 사회에다가 내거만 타고 창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거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땀나기 시작하네 노년에 말이야 노년에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또 매니지먼트 하는 그 사람 누구야? 그 매니저가 소송함씨라고 저희도 몰랐다 다시 그렇다면 두 분의 수익 배분은 몇 대 몇 소송을 좀 오랫동안 하신 사람들이 방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좀 있거든 그러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무대를 완전히 이제 수남형이나 송혜 선생님이랑 지금 다들 70, 80 뭐 이렇게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제 한참 후배인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운동을 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그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거울삼아 후배들이 지금 힘들어하면 안 된다 더욱더 더욱더 조중도 나이까지 계속 하려면 이 칼로리 에너지 초절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면전에서 나를 지켜세워주니까 또 내가 또 쥐구멍 없나 방송이니까 이렇지 뭐 방송이니까 이렇지 뭐 뜨는 서술함 위에 나는 허참 두 분의 돈독한 의정만큼 앞으로도 멋진 활약 보여주실 거죠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난 곳은 뜻밖에도 강원도의 무코항 이곳에서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똑또사랑 모임에서 이번에 특별히 내가 저 진행도 보고 또 우리 7080에 금년의 주인공 박대봉 안녕하세요 거기서 이제 독도로 가자 그러한 노래를 독도는 우리 섬 독도는 우리 섬 독도는 우리 섬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독도로 가자 이래서 그래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야 목욕제이 탁 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래야 신성한 영어만 우리의 독도를 보는 거야 신비의 섬 독도야 기다려라 허참이 간다 근데 혹은 기대와는 달리 날씨가요 이 비가 와서 되겠나 큰일 났네 멀미약 드시던데 멀미약 드시던데 멀미약 드시던데 왜 잘 타세요? 나는 내가 배 타고 배 잘못 타다가 거제도로 어릴 때 가가지고 한 달간을 거제도에서 생활했어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방송으로 아이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얼마나 떠들었는지 배가 이렇게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서 놀고 그랬거든 오늘은 배 제대로 가신 거 맞죠? 그렇죠 독도를 향한 힘찬 항해가 시작되고 7월의 싱그러움으로 가득히 탄 독도로 향하는 길 400여 명의 동호 회원들과 함께 설렘과 기대를 안고 독도를 향해 가는 길 장장 4시간에 걸친 바닷길을 다루자 하늘이 허락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독도의 싱그러운 장소가 그림같이 편집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탓에 일렬에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고작 50여 명 청량한 섬의 기운을 받으며 감격적인 첩발을 떼는데 정말 꿈에 그리던 것이 여기 쉽게 저만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따라 기가 막힌 날씨가 맞춰져서 서울은 지금 비하는데요 여기까지 오고 파고도 오늘 그렇게 없이 정말 우리들을 따뜻히 잘 맞이해 주시네 그저 감사할 때네요 독도가 네 또 다른 말로 섬 이름이 뭔지 알아요? 독도요? 네 우리 섬 독도라는 이름만으로도 뜨겁게 차오르는 그곳 눈길 멈추던 곳곳마다 천의 아름다운 비경과 자연의 살아 숨쉬는 술결들이 파노라마처럼 변차지가 그 황홀한 모습에 허참 발길을 멈추고 한참을 빠져있던 바로 그때 순식간에 시작된 독도 행사 뭐야